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의 영국 여왕, 영면에 들기 전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운구차가 영국 에든버러에 와 있습니다. 시민들이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우했는데요. 이후 공군기편으로 런던 버킹엄궁으로 이동을 합니다. 웨스트민스터 홀에서는 장례식 전날까지 시신이 대중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. 공휴일로 지정된 19일에 여왕의 국장이 엄수가 됩니다. 공휴일로 지정된 19일에 여왕의 국장에 대한 연결이 됩니다.